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지난 9일부터 3일 동안 스페인에서 세계 보디빌딩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대한민국 보디빌딩 국가대표팀이 이 대회에 출전해서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국가대표팀에는 충북 최초로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선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선수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역 최초로 세계대회에 출전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나가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반 보디빌딩 국가대표는 충북에서 최재석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이번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는 제가 처음으로 발탁이 되어 감회가 새로웠는데 첫 세계대회에 출전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 출전에 우승까지 하게 됐으니까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출전한 대회가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남자, 세계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이게 대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인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국제 보디빌딩 연매에서 주최하는 세계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제일 큰 대회고요.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클래식 보디빌딩 선수기 경합을 해서 최고의 클래식 보디빌딩 선수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세계대회에서는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부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셨는데 클래식 보디빌딩과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클래식 보디빌딩은 본인 키에서 몸무게를 제한하는 거고요.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제가 나간 시합은 조금 더 체중이 제한이 있는 시합이세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은 비슷한 키에서 몸무게를 클래식 보디빌딩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균형미와 근육량 다이어트 상태를 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9월이었나요? 이번 세계대회 나가기 전에 세계 남자 피지크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충북 대표로 나가셨어요. 그때 선발됐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거든요. 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때 또 소감이 어떠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는데요. 1차 선발, 2차 선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식단 및 운동량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힘들었는데 오전 훈련 4시간, 오후 훈련 4시간 정도, 총 8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이번 클래식 훈련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운동하실 때, 대회 나가실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긴장되세요? 지금 땀을 뻘뻘 리고 계셔가지고 지금이 긴장돼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력을 보면 충북 도민체전, 전국체전, 미스터충북 이렇게 굵직한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으셨는데요. 그런데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잖아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른 스포츠도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디벨이팅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은 경호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경호학과를 하다 보면 무도라든가 그런 걸 많이 접하는데 무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좀 더 무도보다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더 사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하신 거니 운동이 좋아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최재덕 선배님이라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몸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데 최재덕 선배님을 동경해서 좀 멋있어서 보여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운동하시는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군요. 저 궁금한 게 혹시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땀 배출이 좀 원활해지나요? 그건 아니고 제가 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디벨터로 활동해 오시면서 이제 40대에 접어두셨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힘든 점도 있고 중간에 슬럼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떤 운동 선수든 슬럼프는 있죠. 스포츠에서 가장 슬럼프라고 하면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잦은 부상으로 인하여 좀 많이 힘들었는데 가족이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센터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슬럼프 쪽에서는 이제 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상 극복하기에는 멘탈 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족들, 부모님, 선후배분들의 응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딩 선수들은 부상을 입으면 보통 어떤 부위에 부상을 입나요? 거의 대부분 허리 쪽이나 무릎 쪽이나 어깨 쪽을 조금 많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허리랑 어깨 쪽을 조금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히도 경미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훈련에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허리 쪽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좀 운동을 쉬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때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좀 나을까요?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주는 부분이 낫고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케어를 하고 그리고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최초로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디빌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디빌딩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왜 그렇게 못 먹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보디빌딩을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디빌딩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보디빌딩의 매력으로는 많은 체형이나 비만 체형들의 각자의 콤플렉스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식단을 하고 훈련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듯이 일반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이미지 메이킹이 있듯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바디메이킹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스튜어디스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디빌딩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른 체형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이제 더 비만이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극과 극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서로 각자의 스트레스가 다 있듯이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을 함으로써 단점을 장점으로 좀 바꿀 수 있어서 바디메이킹이 되면 실질적으로 삶에 자신감이 좀 더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사회관계도 좀 더 잘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황수선 선수는 그럼 운동하기 전에는 혹시 체용이 어땠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시절에 조금 씨름을 조금 하다가 부모님의 조금 반대로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서 시작이 되었던 부분 같아요. 씨름은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웨이트 하시는 건 반대하시지는 않나요? 아 웨이트도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금메달 따오고 하면은 아 네 지금 많이 틀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많이 응원하시죠? 네 많이 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마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살이 안 찌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해보면 좋을까요? 살이 안 찌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의 같으세요. 뭐예요? 식사를 좀 한꺼번에 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거나 네 대체적으로 체중을 조금 늘리면서 근육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약간의 소식을 하면서 좀 여러 번 식사를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4번 정도 그리고 많게는 저희 보디빌딩 선수 같은 경우는 한 5기 정도 섭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운동을 하면은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른 체형의 경우에 운동을 하는 게 어떻게 좀 근육을 불리고 살을 찌우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 도움이 되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훈련도 중요하지만 영양 섭취가 또 중요하세요.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적정한 단백질 섭취를 조금 통해서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탄탄한 몸매가 되고요. 단백질 종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흔히 알고 있는 닭가슴살이나 계란, 생선, 육류 같은 부분을 조금 섭취를 해주고 항상 꼭 같이 식이섬유랑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돼요. 단점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단백질 생선이나 뭐 이런 닭가슴살의 장점은 단백질 함량도 많고 지방도 적지만 단점이 이제 식이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제 좀 양질의 야채를 같이 섭취해주는 부분이 낫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육류나 이런 생선 쪽에 가장 적합한 브로콜리를 좀 많이 먹는 편이고요. 브로콜리요? 네. 그리고 양상추, 양배추 그리고 파프리카 정도를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골고루 두루두루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네요. 이제 보디빌딩 대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디빌딩 대회 나가시면 저는 딱 생각나는 장면이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규정 포즈가 있고 자유 포즈가 있는데 규정 포즈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자유 포즈는 딱 1분 정도 제한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가요? 네.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기간은 좀 많은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9개월 정도가량 다이어트를 했는데 4개 대회를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 성적이 다 그래도 잘 나와서 다행인데 준비하는 기간보다 보여주는 시간은 정말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장점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금메달을 딴 선수로서 팁이 있다면 그 5분 안에 심사위원을 사로잡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본인 강점이 있듯이 저희 강점은 하체랑 팔 쪽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조금 많이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힘은 많이 들고 지금도 상당히 땀도 많이 나고 하지만 안 힘든 척하는 부분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힘든 척하는 부분. 단기간에 이제 아까 3분, 5분 정도, 6분, 5, 6분 안에 끝나는 게임이지만 체력 소모는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포즈이기 때문에 힘을 다 쏟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 강점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지금 웃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힘든데 너무 힘든데 웃으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여름이었으면 어떻게 좀 반팔을 입고 나오셔서 저희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포즈가 규정 포즈가 있잖아요. 혹시 실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규정 포즈는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유 포즈에서 조금 안무를 짜다가 실수하는 경우는 좀 간혹 있습니다. 자유 포즈는 어떤 식으로 짜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짜는 부분이고 1분 안에 자기 장점을 좀 많이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단점은 조금 좀 덜 잡는 그런 포즈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 올라가면은 주변에 심사위원들, 관객분들 다 눈에 보이세요? 처음에는 처음 시작... 지금은 이제 보이는데 첫 출전이나 경력이 조금 없었을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은 이제 셋 딸, 제가 딸 셋인데 항상 시합 때 와서 응원을 해주고 하는데 제 딸들을 제일 가장 먼저 찾죠. 제 와이프랑 딸이랑 이렇게 아내분 보시면 힘이 나죠. 딸들이 혹시 몇 살이에요? 막내는 6살이고요. 둘째는 11살 그리고 첫째는 이제 14살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딸들이 나중에 아빠 나 보디빌딩 할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한숨을 끄고 계셨는데 저는 자기가 원하면 이제 시켜주는데 저도 이제 식단 조절이나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은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다고 하면 적극 도와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따님들이 운동을 좀 하시나요? 아니에요. 운동은 전혀 안 합니다. 운동은 뭐 안 하고 저 이제 운동하는 거 응원 많이 해주고 각자 이제 뭐 지금 큰 애는 중학생이고 작은 애는 이제 초등학생 뭐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막내는 각자의 위치에서 제가 좀 노력하려고 하니까 뭐 세 딸도 각자 위치에서 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즌과 비시즌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비시즌 된 지 일주일 됐다고 하셨는데 시즌과 비시즌 운동량도 다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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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다르고요. 비시즌 같은 경우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정도에는 2시간 정도 훈련은 꼭 임하고요. 시즌에는 거의 한 4시간 정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당연히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시즌 같은 경우는 이 훈련 양을 통해서 뭐 제 시합 나간 부분이 이제 이런 체형이나 이런 근육 질을 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기보다는 근육 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훈련 양을 조금 더 시즌에는 좀 더 높이고 유산소량도 추가가 됩니다. 비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는 한 주 3회 정도, 한 30분 정도로 그냥 조금 워밍업 수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는 거의 오전 한 2시간 정도, 오후 2시간 정도. 거의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때 또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제 비시즌에도 좀 조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저는 일반 보디빌딩은 근육의 크기나 이런 데피니션을 좀 보는 대회지만 제가 나가는 클래식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균형미나 근육 질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크기보다는 약간의 균형미 쪽을 보기 때문에 좀 체중을 항상 관리하는 편이고요. 빗시즌, 시즌 식단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생선 쪽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 이후로는 닭가슴살, 계란도 좋은 단백질이지만 저한테는 좀 잘 맞지 않는 부분 같고 그 부분을 오래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래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좀 생선 쪽에 좀 이제 좀 컨디셔닝이나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생선 위주로 좀 많이 저는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본인한테 맞는 단백질도 있는 거네요? 네, 네. 그 부분을 찾는 부분이 이런 선수들이나 뭐 일반인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시합만 13년 정도 하고 운동은 한 20년 정도 넘긴 했는데 13년 만에 생선이 맞는다고 좀 제가 찾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컨디셔닝이나 근육 컨디셔닝이나 회복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잘 되고 소화도 좀 더 잘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저희 회사 남자 직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달라는 특명을 받고 왔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내가 좀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낄 만큼 되는지 시기가 있을까요?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운동은 어떤 운동, 스포츠는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한 매체에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매거진에서 이제 올린 기자분의 이제 글을 봤을 때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13년 만에 무관의 재학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메달을 처음 제가 국내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좀 메달의 인연이 없었는데 올해 세계의 클래식 선발대회 알리칸테 스페인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이유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꾸준히 해야 되군요.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은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뭐 한 8개월 정도 많이 잡으세요. 1년 정도 잡는 분도 많으세요. 간혹 3개월 만에 다이어트 그 부분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들고 나서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유지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지어터를 하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꾸준함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충분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배우실 때 이제 진짜 전문적인 트레이너분한테 제대로 좀 배워주시는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신년 계획으로 이제 또 다이어트, 운동 잡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받은 질문이 초보자들이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막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운동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당연히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육량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가볍게 분할 쪽으로 가슴이면 가슴, 등이면 등, 하체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좋은데 일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대근육을 해서 하루 상체, 하루 하체 그렇게 이제 좀 로테이션으로 이틀로 좀 나눠서 좀 하는 부분이 좀 더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체지방이나 체중을 좀 뺄 부분 같은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고 다음 유산소를 거의 30분 이상 정도 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아울러 식단 조절도 같이 좀 들어가시면 훨씬 더 운동의 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괴산군청 실업팀 소속이시잖아요. 이렇게 실업팀 선수로 활동을 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저는 처음 입단할 때 스카웃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소속으로 활동하면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일정 금액을 조금 지원을 받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근데 좀 어렵게 운동하는 후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선수들이 한 1, 2년 정도 하고 좀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본보기가 돼서 꾸준히 하면 세계에 대해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처음 느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서 그냥 꾸준하게 좀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대표로서 사실 세계 대회 정상에 서신 만큼 어느 정도 꿈은 다 이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 어떤 게 있으세요? 세계 대회 금메달을 따서 목표를 이뤘지만 이게 매년마다 이제 세계 대회가 있는 만큼 내년에도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내년 4월 아시아 선발대회가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 좀 맞춰서 좀 준비를 좀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6월에 이제 좀 도민체전이랑 전국체전 그리고 11월에 올해 했던 세계 클래식 선발대회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경기가 정말 많네요.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해주는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대회도 좀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주나 충북 대표 선수로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신의 목표와 꿈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열정이 아름답다고 하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디빌더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도전하는 황순철 씨 응원하고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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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